오늘 닭을 치게 해가지고 닭탕수를 했어요. 닭떡볶이 탕수예요. 탕수 소스를 만들 때 토마토랑 자색 양파랑 넣어서 탕수 소스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떡볶이를 좀 넣어서 말랑말랑하게 소스에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닭에 끼얹어서 닭탕수를 했어요. 아주 맛이 좋네요. 아주 맛있어요. 쫄깃거리는 탕수도 바싹하게 잘 튀겨진 치킨에다가 또 이렇게 떡볶이 탕수니까 단백질하고 탄수화문도 섞여서 자색 양파하고 여러가지 토마토를 토마토가 불을 담아 더 영양가가 높아지죠. 아주 맛 좋은 탕수 닭탕수 떡볶이 토마토떡볶이를 했어요. 아주 맛있네요. 기가 막혀요. 아 아 아 아